안녕하세요 산야톡나라입니다. 산에 들어왔습니다. 아침 7시경이라서 이슬이 내렸습니다. 해서 바로 여기 보이는 양지꽃들이 이렇게 야산입니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심히 보겠습니다. 이슬이 맺혀서 더욱더 파릇파릇해 보입니다. 밑에 모습이고요. 이렇게 잎은 위에 3장 또 밑으로 2장 2장 이렇게 되어있죠. 끝에만 잎이 3개 달린 것은 또 새잎 양지꽃도 있습니다. 또 이것과 비슷한 잎이 5장인 가락지 나물도 있습니다. 그 비교 설명은 차후 상세 설명하기로 하고 양지꽃 모습입니다. 이렇게 햇볕이 잘 드는 그 야산의 양진역에 핀다기에서 양지꽃이라고 하죠. 이렇게 여러 모습입니다. 보십시오. 잎이 3장 2장 2장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잎의 뒷면이고요. 양지꽃 모습입니다. 이 양지꽃은 어린 잎은 채취해서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고 전초는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설명을 돕고 해서 뿌리를 하나 제취했습니다. 뿌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잎의 모습이고요. 이처럼 이 양지꽃은 아주 담백하고 쓴 맛이 없습니다. 해서 봄철에 이 연한 잎은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고 또 꽃은 다른 야채와 함께 샐러드로 해서 먹습니다. 이 꾸준히 복용하면 혈관이 튼튼해지고 뇌를 건강하게 해주고 눈이 밝아집니다. 또한 전초는 약재로 사용하는데 뿌리까지 해서 치자연이라고 하는데 이 채취해서 말린 것을 6 내지 12g을 물 1리터를 넣고 달여서 수시로 마십니다. 이 양지꽃에 함유하고 있는 성분은 이 양지꽃에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또 양지꽃 뿌리에는 치자연근이라고 해서 플라보노이드, 탄닌, 비타민, 루틴 등 다양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약성 효능 또한 좋아서 허약 체질인 분들에게 아주 건강하게 해주고 이 약초를 먹으면 잔병치레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남성들의 정력과 정액이 부족한 것을 좋게 해주는 그런 보험의 약제입니다. 또한 만성, 기관지염, 기침, 가래, 천식에도 좋고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만성 영양장애의 치료에 효과가 있고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소화기능을 좋게 해주며 위계양, 위염, 장염, 또 괴염성, 구내염, 또 아랫배의 통증치료, 간기능강화, 당뇨, 눈을 맑게 해주고 또한 지혈, 장출혈, 월경과다, 자궁출혈, 코피, 혈변 등 그 외에도 종기, 진통, 관절통증, 또 통증치료에 효과가 좋습니다. 논문 실험 결과에서도 폐암 등의 진정효과가 있다는 그런 실험 결과들도 있고 부작용으로서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적정량 사용하시고 체질에 따라 복용하면 됩니다. 오늘은 봄나물 종류 중에서 양지꽃인 이 정력에도 좋고 잔병치리를 하지 않는다는 바로 양지꽃이었습니다. 산하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